안녕하세요. 팀 마인셋 연구소 한수정 교수입니다. 저희 팀 마인셋 연구소에서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더 나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꼰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팀장님에게 왜 화가 나는지, 뭘 바라는지 팀 마인셋 연구소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AI 연구원들이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들어보시면서 팀장님들도 팀원들도 서로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마인드셋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꼰대 테스트 들어보셨나요?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꼰대 테스트를 통해 우리 팀장님이 꼰대인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팀장님뿐 아니라 나 자신도 혹시 젊은 꼰대가 아닌지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몇 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지만 막상 상대가 솔직하면 기분이 상한다. 휴가는 가더라도 카톡 답은 해야 한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이런 문항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상사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많은 조직에서는 MZ세대를 이해하고자 토론도 하고 의견도 경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꼰대들에게 화가 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세대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겠죠. 예전에는 부하직원을 직접적으로 혼내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으니까요. 그 부하직원들이 시간이 지나 지금의 리더들이 되었으니 보고 배운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과부하된 업무 때문인 것 같아요. 편안한 환경이 있어야 서로 대화도 하고 이해하려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업무가 과부하된 상태에서는 어떤 소통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뽑아주고 업무량이 점점 많아지니 서로 예민해지게 되고요. 업무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해주지 않고 자꾸 업무량만 추가되니 팀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되죠. 어떨 때는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팀장님이 권한은 안 주면서 책임만 지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일을 시켜놓고 어그러지면 내 책임으로 뒤집어 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성, 창의성, 리더십 다 좋은 말이지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리더십을 가지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제가 상사에게 우리의 업무를 존중해달라 저희의 기여도 인정해달라 부탁한 적 있었어요. 팀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팀장님께 불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꾸지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라더니 솔직하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꼰대와는 말을 섞지 말자 하면서 점점 마음에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꼰대가 아닌 어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말해봅시다. 제가 분명히 팀장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코딩 같은 건 팀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팀에서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서로 아이디어와 노하우 같은 것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조율하는 역할을 아무래도 팀장급에서 해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제가 나서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주니어라서 눈치가 보이거든요. 마지막 셋째, 편안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팀원들이 생산성을 낼 수 있게 사무실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회사처럼 위계적인 분위기에서는 팀장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떨리고 제대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팀장님이 좀 더 편안한 태도로 가족 같은 분위기의 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팀장님 때문에 맘고생하는 팀원들의 답답함을 조금은 해결해 주고 팀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팀장님들을 응원해드리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